드리지 않았던 저의 모든 필살기를 예 영웅재중입니다 예 저는 최강군과 마찬가지로 순활한 방송을 위해서 저는 세븐 선배님의 와조를 불러보겠습니다 순활한 방송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의 노래였는데 되게 짜맣겠어요 짜맣겠지만 아 귀찮은데요 설마 다음에 또 저희를 불러준다면 더 길게 불러드릴거에요 저희가 자신있는 건 뭐죠? 예 이번 시간은요 저희가 박카펠라 댄스 그룹이잖아요 박카펠라 못지않게 댄스도 정말 잘한답니다 저희 이번 시간은 댄스 퍼레이드를 한번 펼쳐볼까요 음악이 없는 관계를 지금 한다면 좋아 어يم craw 댄스를 보여드렸는데 기대하세요 다음에 기대하세요 힘들겠다 지금까지 오늘도 역시 저번과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걸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특히 더 많은 걸 저희 모든걸 보여드리 factor